선관위 방문하셔서 정거 보전 신청하는 과정 가운데서 특이한 사항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 부정하고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특이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많죠 앞바단 투표 용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동안 감춰졌던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선관위 직원들은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그러면서 정리를 했던 게 뭐냐면 지역 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 인원을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 투표를 했다는 것을 지역 선관위 직원이 모른다는 게 그럼 4번 투표가 있었던 4월 11일 10일에 사전투표의 선관위 직원들이 몇 명이 자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나 이런 부분을 했는지를 몰라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것도 모르고 cctv도 신문지 가려놓고 그러니까 가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걸 가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가릴 이유가 없죠 당일 투표에서는 가동시켰다 그러니까요 보면 투표록을 이렇게 사전투표록을 봤는데 마지막 18시 끝나고 몇 명이 투표했다라는 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별 투표는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중앙에서 몇 명 투표했다라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선관위에서 몇 명 투표했습니다 라고 올려가지고 중앙 선관위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선관위가 오히려 지역 투표소 몇 명이 투표했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유령 투표의 존재 이제 cctv를 가렸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를 지역 선관위가 몇 명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영상을 찍는 걸 막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유령 투표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한번 좀 정리해 보시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들어와서 투표 행위를 한 사람을 사전투표의 투표장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은 전혀 모르고 그 투표가 끝났을 때 6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통신기능을 통해 통보받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이 화면이 이건 본투표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본투표 때도 특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당일투표 여기 보시면 본투표에 11시에 결과 발표가 난 겁니다 동대문구가 46,494, 중남구가 48,707, 강북구가 40,61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시 발표 11시 발표인데 여기 보시면 오전 10시 45분에 찍혀져 있습니다 아 그게 오전 10시 45분에 11시에 투표결과를 발표한 거구나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은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인데 이 투표 시간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고 지금 본인의 노트북 제가 다시 한 번 물었는데 본인의 노트북 정확하다 이게 위성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개표 끝난 이후에 투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결과 최종적으로 확장됐을 때 11시 투표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11시로 해서 이게 11시였으면 종로, 중구, 용산구는 다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나온 거는 이제 최종 결과니까 이 최종 결과 동대문구 보시면 46,494표입니다 동대문구 46,494표 중랑구 48,707표, 중랑구 48,707표, 강북구 40,61표, 강북구 40,61표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10시 45분에 이미 중앙서버가 몇 명이 투표한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투표 수를 중앙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저는 10시 45분경에 예상 투표 인원으로 이렇게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도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한 표도 차이 없이 정확한 거예요 최종 결과랑 그럼 이거는 예상 결과도 아닌 거죠 10시 45분에 이렇게 맞출 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동전을 100만 번도 앉아도 맞출 확률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럼 정리하시죠 그러면 그게 10시 45분에 11시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좀 더 풀었으면 결국은 밑에 투표 개표소에 일어난 상황은 전혀 관계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투표자 수라든지 기타 등등의 결과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지역선거관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올려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 명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앙서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통신 기능이 탑재가 된 것은 명확한 거고 네 그건 통신 당연히 탑재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서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디지털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발생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투표 이런 거 관련해서도 본투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전투표는 더더욱 투표용지 발급 자체가 중앙서버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선거의 명부 지금 결정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 그 통합선거의 명부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 인원 조작이나 이런 부분 신중동이나 파주시 진동면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서버로 조작을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찍었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거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8년경에 사실 이게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분 말씀을 깊이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이제 뭐 다양한 부정선거 사례를 좀 보고 그 증거들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한번 통화를 해봤었어요 옛날 찾아오신 분은 네 그분은 전화해서 그분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름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제 이런 사례를 보니까 좀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중앙에서 선거 결과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정도 언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좀 더 파급효과가 더 있으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드리면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크게 내가 볼 때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그 중앙선거가 통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개표소에서 수개표가 된 거를 그 다음에 PC에 입력을 하게 되면 중앙섭을 간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종류의 우리가 가졌던 대부분 통념이라는 부분들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중앙에서 컨트롤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든지 해킹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중앙서브와 인재 방법에서 조작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제 표를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밖에 그런데 지역선관위가 카운트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전투표의 경우에 본 투표의 경우에는 제가 물었는데 답을 안 해가지고 확정은 못 하고 네 사전투표는 명확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물어봤거든요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위 관리를 안 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사전투표함에 특이사항 같은 걸 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표를 하러 갔는데 본인은 이미 사전투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 이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보셨어요 남량주 남량주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모씨가 정선X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특이사항에 투표록에 투표록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투표록 밑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사전투표하러 왔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이미 사전투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네 그래서 투표하는데 혼동이 발생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한 3분 정도가 제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구역 자체가 실종된 화성시 봉다웅의 경우에 선관위 우리 미래통합당의 후보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왜 관내 사전투표가 제로냐 라고 묻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택배로 배달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노부부가 투표를 하러 갔더니 사전투표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디라고요? 화성시요 화성시 봉당업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자기 할아버지 82세인 할아버지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뭐 로테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정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카드가 본인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근데 지금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걸 듣고 그 친구 제보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원래는 사전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전산 오류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500만의 개인정보를 그 취합하지 않았습니까 기본 기존의 어떤 4200만 시스템 말고요 200만 개 말고 500만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이 개인정보가 투표를 안 할 것 같은 사람 못 할 것 같은 사람을 사전투표 하게끔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공병호TV에서 방문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본인이 짧게 그런 유치소에 들어갔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기 대신에 투표를 한 걸 그분이 나온 다음에 너무 분노해 가지고 정언한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관위 쪽에서는 뭐 다음에 그건 검찰 조사를 받아 봐야겠지만 나오는 많은 루머 가운데 하나가 장기간 투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든지 중요하게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네 그런 일종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사전투표록을 뒤졌죠 뒤져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72년생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노인은 아니어서 또 어떤 경위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판사님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사진을 계속 찍어도 된다는 판사였는데 그때는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찍었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아 확실히 있구나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본투표날 투표를 하러 갔더니 사전투표가 이미 돼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언론 보도도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도에 있었고 그런데 특이사항으로도 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거였고 또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초에 인천연수을 그 증거보존 집행을 할 때 9개만 그 뚜껑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투표함이 투표함이 예 그러니까 투표함이 지금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투표함이 뚜껑이 열려있다고요 예 정말 사진이 많네요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이게 아주 일부인데 잠깐만 아 이게 투표함이 지금 없구나 예 그냥 말씀하시죠 네 네 이것도 특이한 거였습니다 여기 이제 분당을이었는데 여기는 분당을 네 완전 폐후 폐 건물 같은 곳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cctv도 전혀 없고 딸랑 이거랑 번호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고 이 번호키는 번호만 알면 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증거인멸도 너무 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죠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투표함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윗부분 이게 뜯어진 게 있었습니다 연수홀에서 근데 통상적으로 개봉을 할 때는 개암을 할 때는 원래 위를 안 뜯거든요 근데 뜯는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홉 개 정도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연수홀에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죠 도대체 이건 왜 뜯어져 있는 거냐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그냥 하다보면 뜯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옆만 뜯으면은 열리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걸 뜯은 이유가 그걸 뜯어가지고 그 핀을 빼보면은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사전이 7개였고 본 투표 상자가 2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끝나고 그 다음 대전 유성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지의 모든 보관들을 뜯어가지고 증거보전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일부러 다 뜯어놓은 겁니다 이전 아예 그러니까 원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뜯어버렸더라고요 도봉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 뜯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사전투표함과 투표 상자의 상태가 어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선관위가 보인 그 투표함의 보인지를 모두 뜯어가지고 증거보전 집행에 임했던 행위가 수상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4월 15일 4월 16일 날 일단 개표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그런 행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투표 상자는 사실 4월 15일 16일 개표 전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표 과정에서 네 개표 영상에 보면 봉인지 상태가 뜯어진 것이요 뜯어진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네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시구나 네 그거는 그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핀을 제거를 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왜 열려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떻든 뭐 지금 이제 선거 부정을 두고 또 소수분들은 또 네 선거 부정이 요즘에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선거 결과라는 것을 통계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네 통계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뭐 어마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한참 내보낸 게 4월 22일날 통계를 잘 아시는 분이 이선생 리포트라는 걸 보냈더라고요 네 그거는 표본수를 가지고 네 오차를 측정한 걸 보내줬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일단 범죄가 엄청난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한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은 네 결과가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니까 네 네 범죄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추적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역순으로 네 근데 역순으로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승관위도 믿고 네 또 공무원도 믿고 했기 때문에 주로 전산 조작이라든지 디지털 조작이 있을 것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점점 이제 4월 중순 말 5월 초순 가면서 이게 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오프라인 조작이 함께 병행됐다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개표 영상 과정에서도 보면은 개표 사무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 개표 사무원을 또 중국인들로 쓴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일련의 증거들을 보면 전산 조작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오프라인 조작도 당연히 있었고 이렇게 추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얻으려고 하는 목표 득표수를 정해 놓고 네 네 당일은 쉽지가 않으니까 네 네 사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네 그렇게 이제 정리정돈 또 막대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교차투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행위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부산 남구 의뢰 유권자 몇만명이 그냥 3,4일 만에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몰폴로 그냥 사전투표에 그냥 민주당이 줬다가 그냥 그 다음에 또 정신처리 가지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에서는 그냥 또 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런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런 세상에 이런 21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일어난 선거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표본이 훨씬 더 적은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표준 그 같은 표본에서 나온 다른 결과가 이렇게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이제 전국에 실시된 뭐 대전문방송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 각 지역에 보니까 대개 표본 수가 500개 내외도 그러니까요 500개 내외인데 관내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2만에 3만 정도 되는 거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그 500개 정도의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낑 나오는 것이 오차라는 거 5% 7% 많아야 10% 밑인데 그런데 전국 각 지역에서 접전지에서 통합당 후보가 떨어졌던 모든 지역에는 대개 2만 3만 정도의 관내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5차가 28 30 32 정도 되니까 그걸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개입을 안 했다고 하겠냐 이야기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 현 문재인 정권은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매주가 아니죠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개표현황 여론조사단 개표 결과를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4.15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울산 불법선거 개입이라든지 드루킹이라든지 울산 말고 사실은 사천 양산 장원 등에도 지금 불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자체 선거도 그런 선거를 보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불법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행위까지는 덮어두자라는 건지 그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플러스해서 부정선거를 못 믿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같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 장소에서 젊은 날에 숫자 1호 남도 세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재미동포부부를 한번 보셨는데 네 그분이 숫자라는 것이 너무나 무지막지 해가지고 네 그 숫자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난 거다 네 그렇게 하고 그분이 또 미국을 돌아가셨는데 네 미국에 가서 이메일을 뭘 보내셨는가 하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가우스 정규분포를 찾아낸 사람이 네 가우스 때문에 실물 증거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다 네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은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과학이 다 밝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과를 갖고 이제 직접 증거 보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뭐 빳빳한 그런 그냥 신권 같은 거로 찾아내 그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권은 그거는 이제 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구리 남양주에서 그때 이제 투표지를 이제 찍기 시작했거든요 투표지를 찍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주에서도 나왔고요 신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까니까 다 신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자 보관 상태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를 깔 생각을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 보관 상태가 사순 투표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도장이 잘못되어 있거나 테이핑이 이상하거나 뭔가 손상이 됐거나 이런 상태가 많았는데 이제 뭐 극단적으로 삼리빵 상자까지 등장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투표지를 까보니까 정말 더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물리적으로 저는 뭐 저는 뭐 자연과학을 좋아했는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봐도 빳빳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잡은 신 그거 새로 나온 거 우리 옛날에 세배할 때 받는 돈 네 그러니까 2번이 적힌 것 중에 좀 빳빳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살짝 접혀진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 그리고 같이 갔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투표실을 본 사람이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안 접고 갈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한 수천 장 뭐 몇만 장이 이렇게 안 접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접히고 안 접히고 그 확률이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안 접힐 확률은 아마 이게 또 양면 던지기야 확률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남양주에서 찾아오세요 남양주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요 남양주하고 구리라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표 과정에서 개표 대상이 됐던 네 됐던 투표용 네 당연히 개표 대상이 됐던 건데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가 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 보면은 중간 과정에서 어디에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서 선상 투표는 본 투표인데도 그것도 빳빳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공백기가 발생하고요 관외 사전투표나 거서 선상도 우편으로 간혹 이 경유 단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과정의 경우에는 보관 cctv도 없어요 관외 사전투표는 보관 cctv가 있는데 관외 사전투표는 cctv가 없거든요 충분히 이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선관위 직원이 그 잔여투표 용지를 너무나 그냥 일반 총이 다루다 하는 것도 개표 영상에서 밝혀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희 눈앞에 펼쳐져서 증거보전을 집행을 하다 보면 100%다 그리고 이걸 덮기 위해서 상자가 몇 번이 뜯기고 테이핑이 몇 번이나 되고 도장이 아무렇게나 지키고 이게 증거인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 용지가 보관된 상자는요 그 유효특표 집회교정도 있고 봉투에 원래 싸고 이렇게 되는데 워낙 부랴부랴하다 보니까 뭐 봉투도 없는 것들도 있고 봉인이 이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핑이 잘못된 것도 있고 뜯었다가 다시 붙이는 것도 있고 또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아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 행위의 일환이 아닌가 그리고 아파트 신권은 이제 또 다른 그 사전 예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닌가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정거를 어떻게 나눕니까 정황정거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은 직접 정거가 아닌가 싶어요 직접 정거 네 직접 정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정황정거는 이제 이런 거죠 관내의 사전투표 투표함을 보전을 하려고 했더니 봉인지를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봉인지를 다 떼버렸다 라든지 이제 투표 상자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삼리빵 상자가 없어졌습니다 삼리빵 상자가 없어졌는데 이제 종이 상자가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플라스틱 상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상자는 뗐다 붙였다 해도 표시가 안 나라 근데 저희는 원래는 성관위를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의심을 하는 거죠 이 플라스틱 상자는 개표하고 나서 봉인한 것이 맞을까 오히려 증거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까 실제로 남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보전 집행을 하는데 상자 안에 담아놨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봉인을 해버렸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증거보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증거가 원상태에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상자에 딱 해가지고 봉인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인을 딱 해 놔 이게 뭐냐 언제 했냐 어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선관위의 태도가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투표지 상태라든지 QR코드의 QR코드라든지 인쇄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을 직접 위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뭐 QR코드만 해도pract 네 네 네 네 또 개표소 내부에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개표용 그런 장치들이 기계장치가 아니고 통신기능을 탑작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분와 함께 듣기로는 선거법 자체가 일종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자상의 오류가 있으면 네 네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원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게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실이 무엇입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건 절차가 위법하면 사실 그 결과가 위법하다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게 워낙 중조하고 너무 큰 결과다 보니까 우리 법원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도 인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람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선거 직원들이.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은 절차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QR코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QR코드를 사용했잖아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2차원 바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대한 절차 위법인데 당연히 독일과 같은 독일 법원과 같은 태도면 저는 당연히 이것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원이 그렇게 언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증거를 많이 대법원에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이 이걸 알아야 국민이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데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한다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선관위가 이번 총선을 진행하면서 위협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절차 위법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현 대법원의 성향이나 흐름을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분명한 것들을 또 보여줘야 무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위법이라는 것이 사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처벌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우습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편리성하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니까 정확성을 희생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지금 상임위원 조혜주 씨가 그때 선거과장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관된 입장이 뭔가 하니까 모든 게 편리성,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계속 투표함도 마찬가지로 희생을 시켜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번 4.15의 부정선거 문제가 실체가 가려지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적인 인적인 교체 작업들이 안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선거개표장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고압적이야 참관인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권력기관의 어떤 서열을 보면 국회가 상당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 위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관위위원회. 선관위가 이제 어찌 보면 엄청난 권력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을 좌우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들이 법의 군림한다고 생각을 착각을 했던 거죠. 자기들이 만든다고 봐. 왜냐하면 얘들이 고발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날라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속을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상당히 지역구 유권자를 보는 것과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압적인 태도가 나왔던 거고 저는 이번에 전 국민이 부정선거의 흔적들 증거들에 대해서 고발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국민의 군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그들을 고발을 하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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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